네 닥터 왕 저 울렴 림 입니다 지금 그 원 투 투 노르스 마운틴 에브니에 와 있는데요 625,000불에 나와 있는 매물인데 어 이게 아마 전에는 그 자동차에 관련된 자동차 세일 슬롯으로 사용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확인을 해 봐야 되겠구요 어 총 검평은 4,800 스코에프트 고 라스 사이즈는 12,000 스코에프트 에요 어 뭐 파킹장 이라든가 이런거는 굉장히 넓고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일단 그 그 비지 스트릿 마운틴 하고 그 홀트가 만나는 거의 코너 접경지에 있고 어 그래서 하여튼 일단 와봤는데 한번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게 건물이 되겠구요 예 안에는 지금 들여다볼 수 없도록 페인트 칠 해 놨는데 예 그저 안에는 어 월하우스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그 넓은 사무실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 나중에 한번 와서 봐야 되겠고 어 이런 매물 입니다 네 안에는 좀 이렇게 방을 좀 만들고 어 꾸미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공사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매물이 있고 다음 매물은 또 유클리드에 있는 매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